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은근히 의식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기울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울이지도 기울이지 않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참나를 의식하면서 머물러라 힘은 쫙 빼되 일주견성은 원래 초견성이에요 초견성 요결이에요 진짜견성은 일지에서 하는 게 진짜견성이에요 투 버전으로 했잖아요 기독교는 칭의 요결해서 칭의에 해당되는 게 견성이다 요즘 닉마파 책 많이 보니까 거기 닉마파식 스타일로 한번 우리식 수행법을 닉마파의 족챈이나 깍규파의 마하무드라 이런 티벳불교의 최상승선 스타일로 한번 정리해본 거죠 이번에 견성 요결 올라간 게 이대로만 하면 일주가 학당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한번 보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기울이지 않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참나에 머물러라 티벳불교의 최상승선은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러라 이거거든요 이 설명을 내가 붙인 게 이 말도 가능해요 노력을 전혀 안 기울이면서 힘을 쫙 빼고 자연스러운 참나 상태에 머물러라 이 말도 맞는데 노력을 기울이지도 기울이지 않지도 않으면서라고 한 게 내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은근히 의식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 기울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은근한 몰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은근한 관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도 그 관심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힘 빼라 이것도 맞고 힘을 빼라 하지만 은근히는 참나를 놓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는 기울이지도 기울이지 않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참나를 의식하면서 머물러라 힘은 쫙 빼되 참나를 놓치지는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나를 안주하면서 여기까지가 좀 선정 측면이라면 정해쌍수가 일주 초견성이니까 힘 빼라 힘 빼도 어깨도 좀 풀고 마음의 힘도 긴장도 풀면서도 긴장은 풀렸지만 참나는 은근히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참나에 머물면서 일체가 참나의 신비다 작용이다 하는 걸 알아라 참나가 공하니까 거기가 원래 어떤 육군이 들어갈 수 없는 텅 빈 자리니까 육군도 사실은 텅 비어 있다 이게 반야신경 핵심 내용이잖아요 색즉시공을 인가해라 이거지 그 자리에서 참나자 아니면 색즉시공이 인가가 안 돼요 지금 티벳불교나 인도의 중간학파나 소승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색즉시공을 연기니까 이상하니까 연기하니까 인연따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일어나는 그런 연기작용에 의해서 상호우전적으로 존재하니까 독자적인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접근하면 그건 다 논리학적 접근이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선불교에서는 땡이죠 땡 그쪽 최상승선도 마찬가지 그런 소리 하면 땡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존재하라 생각도 하지 마라 명상도 하지 마라 명상이란 건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몰입하는 거 그러진 말고 나 자신한테 바로 몰입해라 이게 최상승선이니까 누누이 얘기하지 마 그냥 힘 빼라 그냥 너 스스로 너 자신으로 존재해봐라 그 상태에서 그 텅빈 공성을 느껴보면서 뭐 연기하니까 공이다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 중간 논리에서 맞아도 닉막파에서도 땡이야 그런 거 땡 선불교에서도 땡 텅빈자리 언어도 들어갈 수 없고 인과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텅빈자리 그 자리에서 이 텅빈에서 나온 육군 또한 육군이 어서 나왔겠어 건네망상도 어서 나와 육군도 어서 나와 다 참나자리 참나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걸 관찰하면서 인과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도 들어야 되지만 관찰해보면서 내가 지식을 얻었던 걸 관찰해보고 체험해보면서 맞네 라고 인과하는 거예요 맞네 라고 인과하는 게 참나의 안주에서 할 일이죠 일체가 참나의 신비네 공의 신비네 일체가 공이었네 그러고 내가 애고가 안 달릴 게 아니라 참나한테 맡기면 되겠네 하고 일어난 자리에 맡기면 절로 사라지겠네 하고 내려놓고 좀 쉬어라 힘 빼라 그래서 건네망상도 참나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것까지 인과가 돼야 돼요 일체는 참나 신비니까 거기 맡기면 된다 그 자리에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건네가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로 사라지니까 참나 51% 아니어도 되지만 51%를 유지해주면 건네가 더 잘 사라지겠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더 관찰하기 쉽겠죠 참나 자리가 넉넉히 건네 만나기 주옥만 하다면 이거는 거친 비유지만 참나가 더 커야 건네 망상이 여기 안에서 자유롭게 놀고 사라질 거야 구름이 아무리 무섭게 일어나도 하늘이 더 커야 별거 아니지 하늘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구름도 아무리 뭐 지가 용을 써봤자 하늘에서 일어났다 하늘에서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건네 망상이나 온갖 육군작용이 참나에서 일어났다 참나로 사라집니다 참나 자리만 넉넉하게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 있으면 내 마음 안에서 라는 게 중요해요 참나는 원래 광활한데 내가 왜 참나를 키웁니까 본래 광활한 자리일 텐데 공한 자리일 텐데 참나는 본래 공한데 내 마음 안에서 참나가 51% 이상이냐 이게 중요하다 내 마음 안에서 건네가 지금 난리치는 거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 놈 잡을 참나가 건네 망상 이상으로 넉넉히 51% 이상으로 드러나 있느냐 그러면 그것만 드러나게 해주면 그 공간만 확보해주면 닉마파에서는 광활한 공간 열린 공간이라고 그래요 참나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열린 공간 그 공간만 열어주면 본래 망상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글이 사라집니다 리그파라고 해서 참나를 리그파 리그파 그러는데 골이 사라진다 공간만 확보해라 사라진다 참나 자리에서 에다가 번뇌를 그러니까 내가 늘리게 하듯이 영화 닮아의 놀자에 나오는 깨진 독과 같은 우리 애고의 번뇌를 우물에다 던져버리면 충만해진다 마찬가지고 번뇌 망상도 참나에다 던져버려라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은 뭐냐 몰라 하면 돼 몰라 난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겠어 몰라 번뇌 망상을 없앤다 생각도 안 할 거야 노력을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생각도 안 할 거야 번뇌 망상을 없애야지 말아야지도 안 할 거야 그냥 몰라 해버릴 거야 하고 가장 나다운 모습 참나운 나 참나 상태로 있으면 번뇌 망상이 인연따라 일어났다 인연따라 사라진다 참나 자리 공간만 확보해 주고 빛으로 녹여버려라 참나의 빛으로 그러면 참나만 확보해 놓으면 번뇌 사라진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정해쌍수가 돌아가는 그 실질적인 효움이 번뇌 망상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도인이잖아요 견성을 하려면 정해쌍수 참나랑 은근히 접속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돼야 되고 힘을 빼도 기본값이 참나 상태인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 보면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안 기울인 것도 아닌 즉 늘 참나를 놓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고 선정 차원에서는 지혜 차원에서는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그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참나 자리에서 육군이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무수히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개념과 체험이 만나서 그냥 그런 거네 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런 수용만 있다면 번뇌 망상이 아무리 일어나도 결국 그놈들은 참나에서 일어난 놈이고 참나로 살아갈 거니까 내가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몰라 하고 힘 빼주자 그리고 참나에 열린 공간 광활한 공간만 확보해 주자 골이 사라질 것이다 알아서 그걸 또 관찰하고 관하고 이게 대행 승인이 주인공한테 다 던져놓고 관해라 어떻게 돌아가야 돼 그게 또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나올 때는 연금술이라 분노를 던져넣으면 참나에다 던져넣으면 그놈이 녹아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인육바라밀로 올라올 수 있다 더 정화돼서 순수하게 올라온다 깨어있는 애고작용으로 순수한 육바라밀의 보리심으로 올라올 수 있다 여기까지 관찰하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일주를 지나 일지보살로 향해 가는 겁니다 건네망상 녹이는 건 기본 녹였더니 육바라밀로 화해서 나오더라 까지 연구하면 제대로 이제 일주에서 일지로 즉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싱리가 탄탄해지고 성화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자리랑 똑같으니까 성령자리에 모든 걸 던져놓고 안식할 수 있고 그 성령자리에서 안식하고 성령이 주는 평안과 그 안에서 그 기쁨 속에서 머물되 건네망상도 다 거기서 녹이되 두려움과 괴로움도 다 성령으로 녹이되 성령이 주는 평안으로 녹이되 거기서 올라오는 진리의 마음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진리의 마음까지 챙긴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져 성화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자꾸자꾸 발동해야죠 성령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자명한 생각 지혜와 자비의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자명한 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곱살도 모든 걸 참나 자리에 녹이되 건네도 녹이고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 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녹이되 돌려놓았더니 오히려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승화돼서 나오더라 그걸 챙겨가면 거기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육바라밀이 별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진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니까 꼭 기독교식으로 사랑의 마음, 진리의 마음이랑 똑같으니까 그 마음을 이제 어쩌지 못해서 따라가다 보면 성화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기본값을 갖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온다 참나의 기본값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바라밀로 인도되어 가니까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참나 자리에 맡기는 일주의 초견성이 탄탄해지면 절로 절로 육바라밀로 가는 거지 억지로 육바라밀로 가려다가는 내 역량 이상으로 육바라밀로 틀려면 바리세파가 된다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 바리세파가 된다는 기독교의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견성요결, 칭이요결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장 핵심을 알고 빨리 참나와 친해지고 성령과 친해져서 삶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내면의 기본값이 에고의 기본값에서 참나의 기본값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계벽이라는 겁니다 동양의 계벽운동은 서양에서 말하는 천국운동이니까 둘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운동이랑 둘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정토운동이 성공하고 계벽, 천국운동이 성공하지 않겠는가 마음이 안 바뀌면 부지럽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할 때 이 땅은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이거 인정해 그 땅은 마음 땅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럼 하늘에서와 같이 내 마음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 라고 그게 성화에요 그게 칭의이고 성화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적으로 견성 성불이에요 칭의 성화가 다른 말이 견성 성불이에요 똑같아요 견성에서 이제 부처까지 돼보자 견성에서 부처의 언행까지 갖춰보자 하는 겁니다 그게 성불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힘 빼도 노력을 안 해도 참나가 의식되는 지 늘 점검하자 일단 참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자 일체가 참나작용인 걸 거듭거듭 관찰하면서 인가해보자 자기 눈으로 남의 말 믿지 말고 자기가 자명하게 확인하자 그리고 수영하자 그리고 수영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